잇몸염증을 해소하는 자연요법 잇몸염증은 가장 흔한 구강질환 중 하나이다. 이 질환은 치윤염으로도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구강 위생 관리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구강 내의 박테리아 및 세균은 구강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급격하게 번식한다. 과다 박테리아로 인해 생긴 염증은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을 파괴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잇몸이 치아에서 분리되게 만든다. 이는 치주염으로 알려져 있다. 잇몸염증은 환부의 민감성 및 통증을 유발하며 붉어지게 만든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 아래의 조언을 따르면 구강 건강 특히 잇몸 건강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잇몸염증을 해소하는 자연요법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한다.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는 고대부터 있었던 식물로 수많은 문제를 치료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알로에베라는 항증균, 소염, 항박테리아, 치유 착용을 해 치운염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완벽한 치료제이다. 사용방법 소량의 알로에베라 게를 잇몸염증 부위에 하루에 3에서 4회 문지른다. 일주일이 지난 후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다. 청향 이 유명한 향신료는 음식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사실 청향은 진정 및 항박테리아 효과도 있으며 플라보노이드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항생제처럼 사용되는 성분이다. 재료 정향 5개 물 1컵 사용방법 뜨거운 물에 정향 5개를 넣어 구강세정제를 만든다. 식힌 다음 사용한다. 소금물 소금물은 할머니들이 잇몸염증을 위해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다. 소금물은 구강 내부 전체에 염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용방법 소금과 물을 섞는다. 구강 세정제로 사용한다. 그 후 양치질을 한다. 바다 소금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는 다양한 건강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박테리아가 증식하는 것을 막으며 섭취하는 식품으로 인한 산을 중화하기도 한다. 사용방법 치은염 치료를 위해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약간 섞어 치약처럼 만들어라. 하루 한 번 염증이 있는 잇몸에 이것을 문지른다. 소금과 생강 잇몸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재료는 생강이다. 이 매운 식물은 소염 및 항산화 작용을 하며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재료 생강 한 조각 소금 한 꼬집 사용방법 생강 한 조각을 잘라 곱게 간다. 소금을 필요한 만큼 덜고 물을 약간 넣어 치약 같은 질감이 되도록 한다. 염증 부위를 마사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1분 동안 실시하며 하루에 3번 반복한다. 기타 고려 사항 잇몸염증은 치아 주변의 조직을 손상시킨다. 결과적으로 입냄새는 물론 치아 손실을 유발한다. 잇몸염증으로 인한 출혈은 세균 및 박테리아가 증식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각한 감염증을 유발하고 다른 치아로 퍼질 수 있다. 잇몸염증으로 인한 의학적 문제들도 있다. 영양결핍과 관련된 일부 질환들은 면역기를 공격하여 질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식단에 섬유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곡물과 씨앗류를 포함시켜야 한다.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녹색 채소도 먹는다. 이들은 엽산과 비타민C의 훌륭한 원천이다. 정제, 설탕이나 흰 밀가루와 같은 식품의 섭취도 줄여야 한다. 이런 식품들이 박테리아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품들은 구강 건강에도 해롭다. 교정기, 교정유지장치, 틀리 등은 구강위생 건강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입안을 깊숙이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1년에 2번은 전문적인 구강 세척을 위해 조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라. 잇몸염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